스파키빈입니다. 아까 떠나는 사람을 위해 그거 불렀는데 아 이게 워낙 노래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제가 좀 성대가 좀 이렇게 뭔가 불편한 힘이 좀 들어가고 오늘 먼지도 좀 난리 고려스러운지 아까 중음 연습하는데 좀 이상하더라구요 그리고 어 또 이렇게 강할 땐 강하게 약할 땐 약할 때 이게 중간일 때 중간일 때 중간인 정도의 그런 어떤 어 이렇게 조절을 해야 하는데 조절도 안되고 가득 낀 소리 나오고 좀 컨디션이 안 좋더라구요 그래도 어떻게 완창은 했네요 소리 상태 안 좋았지만 그래서 그래서 아 이렇게 노래가 안될 때는 뭐 제가 억지로 고음 노래를 막 몇 곡씩 해야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도 아니니까 잔잔한 걸 하겠습니다 간만에 는 참 좋았었지 함께 있는 그것만으로는 행복했었지 이름 모른 그림 속에 그 모습처럼 참 많이 웃었었지 아무 얘기 아무 일도 아닌 돼도 웃었어 한참을 난 그 미소가 그리워 울었지만 그래도 늘 고마웠어 그대가 내게 준 기억들도 혼자 쓸쓸한 밤에도 가끔 웃었지만 정말 나는 많이 변했겠지 어쩜 그대는 그대로 있는지 한 장 남은 사진 속에 그 모습처럼 우리 참 달라졌지 그때 우리 많은 얘기로 하루가 짧았어 지금 우리 어색하게 찾았지 잔잔만 만지지만 그래도 늘 고마웠어 그대가 내게 준 기억들도 혼자 쓸쓸한 밤에도 가끔 웃었고 가끔 웃었지 아 이게 기억들 로가 맞는데 기억들 도라고 하네요 1절 2절을 제가 틀렸네요 로를 도로 봤어요 로가 아니고 아니 도가 아니고 로인데 로를 도로 봤어요 가성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묻지 않고 마음에 다 모두 묻어두고 말 안 해도 다 알거라 그냥 믿을게 다른 동안 또 만날까 오늘 같은 우연이 있을까 그날까지 부디 그대 행복하기를 그리고 그대 행복하기를 진성에서 가성전환이 안된 부분이 좀 있었는데 아 컨디션 진짜 안좋다 그래서 제가 아까 떠나는 사람을 위해 부르고 나서 고음 노래 한 몇개 더 하려고 했는데 아 오늘 좀 목 상태가 안좋다는거 보다는 이게 오늘 성대가 텐션을 잘 못버티네요 안좋은건가 오늘 그렇다고 가성이 안나오는건 아니거든요 예를들면 가성 나오잖아요 가성이 안나올정도로 목이 상하면 그게 진짜 안좋은거고 컨트롤이 잘 안돼요 오늘 미세먼지가 좀 심하고 오늘 마스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와 여기 좀 그러네 내일은 여기가 하루 문을 닫으니까 아 내일 하루 쉴지 아니면 저기 좀 멀리까지 나가서 할지 그냥 쉬는게 낫겠지 괜히 먼지와는데 미세먼지 넘치는데 굳이 거기까지 걸어가서 이번주 일요일도 쉴거기 때문에 내가 이번주 수요일 수요일 내일 수요일에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건데 연습을 아 그냥 이번주는 수요일하고 일요일 그냥 쉬는걸로 생각해보자 니엘상태마서 감사합니다 스파킹미니 였습니다 crucifissional 아멘